저진아 저 머리띠 메우고 개새끼지 뭐 참 내가 절대 못살겠다 이러면서 종주였나 벌써? 머리띠 메우고 저도 지금 마음은 이미 도착이야 자야 샤워까지 아니 얘야 종주 끝나고 지금 집은 샤워하고 나왔네 아 돌아보겠다 남산동이 아니고 화멩동 오늘도 화멩동까지 내가 지도를 보니까 화멩동으로 가야겠더라구 얇고 가는 거 마치 씨발놈한테 생각마 막 가면 X때문다 우리 그냥 우리 X때래서 온데 이제 형님 저는 유괴검자 자식 어? 유괴검자 유괴검 뭐 씨부를 개새끼지 그냥 잘 먹었으면 가다가 아우 X때문다 그냥 아우 그냥 진짜로 쟤꼬빵 저도 지도 볼 줄 아세요 지도? 지도도 잘 보지 지나가다가 뭐 힐금 일금이 이쁜 여자도 잘 보고 다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예 고생했어요 자 28.6회도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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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쥬야 해 오늘 저기 완전히 안대시는데 화 잠깐만 형님 기다려주세요 아 얇고만 많나? 맞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가십시오 아 X때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원래 내가 쓰는 맵이 아니거든 조금만 가면 됩니다 형님 와 이거 삼복 도는데 너무 높다 그럼 우리도 자신감한 싸움이죠 주마 체력 내보도 없는 것인데 아 쉬워야 좋다 우리 자전거 전용 들어가야 돼 지금 존댐 동네 능사진 오죽겠어 동네 능사진 오죽겠어 넘들이 람보르 길인 줄 알겠다 이제 6km 중에 3km 왔습니다 거기서 십 몇 킬로 더 가야 되죠 꼭 성공할게 완주할게 걱정하지마 못하는게 돼있어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거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기야 물론 힘은 들겠지만 힘이 던가면 보람도 있겠죠 너는 장가도 못하고 죽으면 안된디 우리 쨍쨍이들 있잖아 부산에 여자들이 이쁘네 지나가면서 봐도 외관하고 틀리네 이뻐 이뻐 역시 올라가야 돼 저지나 시발새끼가 또 저지났는데 개새끼가 아아 막 삶지기고 있네 와 정말 길을 잡먹는 것도 되겠어 지금 개새끼들 출발때부터 내가 길을 십원 딥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내비게지라는게 볼 줄 모르는게 됐고 내가 참 내가 야 자전거 현장들로 입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걸 뭐 근성이라고 하는거 알겠나 와 근데 참사님 진짜 잘 따십니다 이런걸 근성이라고 하는거에요 아프죠 왜 하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운동도는 안한대 근데 여러분들하고 맞죠 맨날 술방구로 사자 뵙고 하는거 보다 이렇게 하다가 또 내리가 미션하고 입수도 하고 구글도 하고 간짜장 한개씩 해가 여러분들 문제낸걸로 한 젓가락씩 묶고 뭐 주디 대파로 나와갖고 말 안하고 그같이 극혜정이죠 여러분들 야 그리고 길이 여기가 전반장에 갔네 이행객 아 진짜 이런길 진짜 보존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부산에 이런길이 있는줄 몰랐어요 이거 올일이 없으니까 진짜 길이 잘되가지고 험난한 현장이 오늘 1일차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갖고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봅시다 지금은 부산에 올라가고 거치감이 거치감이 오실라 조심해라 서울 도착하면 울컥할거 같다 근데 동사도 이런 해당이 또 중요한거고 계속 이어나가야죠 도착하면 좀 그런게 있습니다 약간 울컥하고 여러분들하고 가면 또 친해지갖고 다 듣고도 방문을 내고 나도 방문을 내고 대신에 올라갈 때까지 미션 다 받을게요 각종 미션 예 가디지 않겠습니다 뭔든지 다 받겠습니다 분명적 기계 벗고 입수해라 바로 입수합니다 오늘 물산이 조금 세긴 하지만은 바로 입수합니다 1.3km 남았습니다 형님 조금만 힘드시지 형님 1km 저 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야 목적지 부근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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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비싼차 조심 비싼차 조심 아허 2km 아니 한명도를 왜 이렇게 오르막들만 하는거야 도대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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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간다 다가간다 형님 200m 남았습니다 200m 다갔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요 저저저저저저 오 또 또 또 또 또 어 왔다 또 또 또 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전개합니다 아 아 아 숙소 도착 내가 올라와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아무튼 앉아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워밍업으로 30km 워밍업 워밍업 워밍업